안녕하세요. 두요론 리서치 도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6일 목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월요일날부터 주식시장이 좀 크게 올랐어요. 반등을 했는데요.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된 이유가 아무래도 연준의 의장단들이 계속 성명을 내놓고 있어요. 그 성명은 거의 매파적인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계속 불안한 마음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크게 하락을 해서 시작한 장이 그래도 어느정도 말아올렸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오늘도 마이너스로 끝나서 이틀 연속 또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페드의 여러 의장단들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계속 이자율을 올릴 것이다. 내년 초까지는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들은 좀 하락세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상관 연연 없이 계획한 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지표와 페드의 발표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Initial Jobless Claim이라고 해서 실직수당이라고 합니다. 그 실직수당이 10월 1일 날짜까지 21만 9천 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1만 6천 건 정도 올라갔네요.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일주일 동안 10월 1일까지의 그 주간의 Jobless Claim 건수였고요. 이것은 지금 계속 이어지는 9월 24일까지 1.36밀리언 건의 실업수당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보다도 또 더 늘어난 한 6만 건 정도 늘어난 수치죠. 그래서 경제가 지금 슬로우 다운된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다 싶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의장단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 때 그때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했을 때 FOMC가 그냥 지나가는 거다라고 그러고 이자를 늦게 올린 경험이 작년에 있었죠. 그 경험으로 볼 때 지금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져야지 이런 신호들이 여러 차례 좀 더 나와줘야지 그때 움직일 그런 태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주식시장이 불안감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일 상당히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넌팜 페이롤이라고 해서 이건 농사 쪽의 임금 지불 현황을 뺀 나머지 산업들의 임금 지불 현황을 9월달치를 보여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지난달에는 31만 5천 건의 페이롤이 지급이 됐는데요. 예상치는 27만 5천 건인데요. 이것을 좀 하회한다면 상당히 주식시장에 크게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Unemployment rate도 이것도 이제 실업률이죠. 9월달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침에 발표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주가가 만약에 크게 치솟는다면 이 수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그리고 unemployment rate은 더 많게 나오는 그리고 average hourly earnings 이거는 시간당 얼마나 임금을 주느냐 이것도 이제 적게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쭉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지수에 따라서 내일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에 홀세일 인벤토리 리비전이라고 해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수머 크레딧 컨수머들이 얼마나 크레딧을 갖고 바잉 파워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수치 이것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슬로잉 다운 경제가 좀 리세션으로 간다는 지표가 확실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틀란타 페드의 프레지던트인 라파엘 바스틱 이 사람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뉴욕 페드 프레지던트 이 사람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일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또 발언이 올라간 주식을 또 끌어내리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은 아마 장이 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지난달 9월달에 8월달 CPI 지수가 발표가 있은 후에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을 맞았었죠. 그 당시 8월달 여름 마지막 달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갇혀있던 이런 사람들이 여름에 뛰쳐나가면서 아마 소비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서 움츠려들었던 소비 심리가 그때까지는 좀 폭발한 그런 여름을 맞이해서 피서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9월달부터는 그게 좀 누그러지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9월달 지표들이 지금 내리막길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달부터는 사람들 소비가 위축되면서 아무래도 CPI 지수도 어느 정도 좀 답보 상태로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상치보다 그 다음에 전달에 8.3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게 한 8% 미만까지 좀 나와준다면은 이날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미 연준도 그것에 아마 반응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전에 FOMC 미닛이라고 해서 또 보고서를 발표하죠. 이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아마 화요일날도 상당히 주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FOMC 미닛에서 미 연준이 그렇게 확 기조를 바꾼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이날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 대망의 9월 CPI 지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월달 CPI 지수가 좀 낮아졌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석유가격이나 주택가격이 그나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10월달에 들어오면서 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는데요. 9월달 한 달간은 그나마 그래도 유가가 어느 정도 말경에 가서 다시 치고 올랐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가도 많이 떨어졌었고 치값도 지금 하향 조정되는 시기래서 이게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창에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대부분의 지금 페드 의장단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앞으로 페드의 기조가 바꿀 일은 올해 안에는 없다라고 계속 못을 박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 지금 0.75% 올려서 4.5%까지 이자를 계속 올릴 전망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이자를 올리게 되면 말씀 드렸지만 미국도 연준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나라에서 쓰는 입장입니다. 그 빚이 지금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31 trillion dollar 이게 아마 3경일 겁니다. 3경 달러 이것을 초과했다고 해요. 이게 이렇게 초과가 되면 사실 미국이 이 정도 되면 국가 부도가 날 지경인데 안 난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 미국 내에서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세계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무한대로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정부의 압박도 커진다. 그리고 이 부채의 대부분 반이 넘는 부채에 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에요. 많은 나라들도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반이 넘는 비율이 미국 사람들 국민들이 그것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같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연금이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가 미국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죠. 이것을 계속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빚을 갚으려고 지금 빚을 계속 연준으로부터 끌어다 쓰는 입장인데 이것이 점점점점 늘다 보면 그것도 못하게 되겠죠. 미국의 달러의 위상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달러를 쓰고 있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달러를 못 쓰게 되면 여러 나라들의 반발 심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세계에 안 좋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물가를 잡자니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는 또 올라가고 일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어떻게 해나갈지 어떤 수를 써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리고 빅스라고 빅스인덱스라고 해서요. 변동성 지수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30을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30을 넘게 되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베팅을 한다. 뭐 SQQQ나 TQQQ에 베팅을 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만큼 이 주식시장이 노름판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딱 뛰게 되면 상방에 베팅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따고요. 반대로 베팅하신 분들은 또 돈을 엄청 잃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시장에 베팅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좀 꺼려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CPI 지수고요. 만약에 CPI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가고 그 전에 FOMC 미닝 수요일 FOMC 미닛이죠. 보고서가 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보고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에 좀 프렌드리한 보고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이슈들을 좀 잘 계산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 이런 베어마켓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이 지수에 계속 떨어지는 국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쓰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가 바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바닥을 기다리는 것보다 바닥이 될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지수나 큰 회사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그런 회사들의 계속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시는 것이 나중에 반등하는 시기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될 때쯤에는 또 한 번 어떤 상승장에 베팅을 해보는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지금은 숨을 죽이고 현금을 확보해 놓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급변하는 변동성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하방에 베팅하시거나 상승장에 고부로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좀 생각과 고견들 좀 쉬어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